서열 정할까요 오늘? 이건 종국이 형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무죄 막내만 탈출하면 돼요 막내만 이 형은 게임이 진심이야 회전! 회전! 종국아! 종국아 뭐해? 야 가방 자 들어놔 종국아! 야 다음 장만 주세요 오픈 웰컴 오픈! 웨 오픈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 협력을 좀 해서 꼭 꼭 살아보자고 이야 마지막 총 오픈은? 뺏게요 뺏게요 라스트 세일 오픈! 자 갑시다 팀벌이 1% plus 1% 진짜? 오 와우 좋은 아이디어 잖아 아 여기 센스가 있어 예쁘다 무슨 생각나? 너무 좋았어 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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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 스톱! 아! 형 뭐래요? 아니 우리.. 야 우릴 모르는데 변신 다 있냐고 해서! 우리 일하려고 바빠서 몰랐던 것들을 그러니까요 그 재미가 있네 음 음! 아!